말도 안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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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이팅! 쉬운 시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종료! 불가시피에 던져지 못디가 안고있지 소리가 안고있어요. 이제 있어. 아, 모르십니다. 진짜. 정말. 이 시즌에 오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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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때문에. 이대로 종료가 안고있습니다. 오실때문에 오실때문에אי OK. 전화량이 오릅니다. 군대님,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찬면에 완전히 정찬되고 승하차 하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량을 운영하는 곳에서 통과한 전화량이 많은 집으로서 송사로 나가는사를 하죠. 한 명을 운영할 것 같은 무대를 볼 수 있었어요. 이번 정류장은 전과양룡입니다. 다음은 목표로 말아드립니다. 부산지왕평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무단평가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길을 관광시에도 안전한 흰산소도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산지왕평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지왕평차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머지겠 point 24일 대중교통이용시 마して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 대화자재 등 생활수의 거리 2개를 생활함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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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신고는 127. 부산검찰이 함께하겠습니다. 욕구 보건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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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